오늘은 여기는 슈찬피언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슈찬피언 과잇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프 최초로 무대 음악방송으로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복잡이죠, 여러분? 지금 됐어요, 이거. 복잡죠? 대박이죠,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장난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안 뜨거워 먹겠습니다. 슈찬피언이 올라가기 전에 꼭 먹어야 돼요. 이게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다 보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죄송해요. 힘난다. 우리 뭐야? 고마워잉. 방식으로는? 저희는 맨날 둘, 셋. 둘, 셋. 이건 찐이야. 그건 건강직이세요. 가신들 거 봐야지. 건강 하나 둘. 근데 진짜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저희가 자고 있잖아요. 그럼 한 새벽 3시, 4시쯤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거실에서 나가면 내리고 있어요. 이거 이어폰 꽂았는데 밖으로 다 들려.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신나는 원래 신나야 운동이 잘 되는 바람이라서 보안 씨의 헬프 민망 나왔어요. 우리의 새로운 포즈를 한 번 찍어봐라. 응? 영상으로 한 번 할게. 이거? 우리 만든 포즈. 잠깐만, 나 한 번 막 기상생이 이러더라고. 어젠 보안이 형이 이러더라고. 와이. 와이. 와이가 찾기였다. 하나, 둘, 넷. 어, 사진이었어요. 자, 두 명은요. 또 막내들이. 하나, 둘, 셋.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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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제가 놀아줄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한 번 리허설 사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우와, 진짜 한 번 왔다. 쉽지 않는데? 오, 마지막까지요. 갔다 오셨습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인기가요. 제가 왔습니다. 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번 화이팅 해볼까요? 오케이. 화이팅. 팀, 화이. 이, 팀. 어? 화? 이, 팀. 화? 이, 팀. 화? 이, 팀. 화? 이, 팀. 두 번째 인기가요.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 오늘 레드에 맞춰줘. 일로와. 안녕하세요. 모의 학생으로 와요. 선물. 지금 수업 시간에 모오는데 네. 오오오오오오오.. 역시 댄서 수강을 수업 시간에 지금. 수업 시간에 모오다? 네, 네. 오늘, 내 인솔렉스. HBO. 아니지. 한 차 이거냐. 진짜로. 제 이름을 알려야, 사이포도 알리고 이제. 와, 팀이 잘 돼야, 저도. 저도 잘 돼야. 그럼 내일은 원 해줘요. 어? 알겠어요, 이렇게. 저 3개니까, W, N로 한번. 어, 좋아. 제 귀에 원이 있으면 그날에는 카메라에 번쩍 뜨면 이렇게 귀에 원이 있으면 일단 제가 귀원을 좀 해볼게요. 오, 역시 래퍼. 이게 사이퍼의 래퍼. 바로 그냥 가사로 만들어버린다. 이상해요, 여기. 비액션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야? 오, 댄스 같아, 댄스 같아. 커리어 발제. 죄송합니다. 왜 여기만 왜 긴장할 수 있는 거야? 한시니까 곧 갑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귀여운 마음을 볼까? 어, 봤죠, 봤죠? 이상한 거 땡. 그래서 저희가 안 볼 때만 저렇게 하고 일로 부르면 또 안 하고. 실상 이 카메라가 우리를 안 찍고 길팡만 찍고 있는 걸 수 있어. 아, 안 불러서. 그럴 수 있어. 지금 뭐예요? 지금 찍어줘요. 갑자기 웹드라마에서 촬영 현장에... 조금 내보내줘요. 오늘 둘이 조금 컨셉... 컨셉츄얼한 매점 갈게요. 찍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셨지? 이은러치고 뭐하는 거야? 지금 바람이야, 지금 바람 피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핀 거야? 내가 핀 게 맞아?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몰라. 누구냐고? 나는. 여러분. 오오오오오. 오, 완벽한 마무리 멘트였어. 완벽해, 진짜. 완벽해, 진짜.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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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엠카운트다운 촬영 현장에 와 있고요. 따끈따끈의 신이 사이퍼라고 합니다. 저희는 맨날 공타 들어가요. 맨날 확인한다고요. 이걸 보면서 항상 힘을 넣어요. 수업. 케이크 이어 부르기. 시작.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히쉬. 네. 저희 지금 컨텐츠 진행 중인데 네네. 사이퍼의 이어 부르기. 그래요? 네. 사이퍼의 이어 부르기 컨텐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이비, 나도. 안 굴려. 오오오. 이런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지? 이렇게. 와, 픽션. 이렇게. 힌트를 드릴까요? 오, 맞아요. 누굴 막춘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고수 인정. 지우면 돼, 아니에요? 지우면 돼. 지우면 돼. 이게. 지금. 이 순간. 아, 폭주로. 아니에요. 조금만 더 불러줘. 좀 더 쉽게. 아니, 좀 더, 좀 더 불러줘. 근데 바로, 바로 있어? 바로 나오는데. 아니,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꿈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밖에 안 나오잖아. 지우면 돼. 지우면 돼. 한 가지. 어째. 어째. 끝사랑. 아, 제목이 맞나요? 마이. 피니블루. 오, 바로 하시는데. 제가 재밌는 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이거 저 테이프. 제가 완전히 걸어온을 거네요. 이거 초코도 위에 해야 돼가지고.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궁금하네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 얼굴이 있죠? 이제 원희의 이인신. M. M 카운트다운을 왔다. 자, 시작한다. 컷. 카운트. 3, 2, 1. 다이제 울었어, 다이제. 다이제. 그럼 리허설 현장 나와봅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그게 찍혔죠? 그게 찍힌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몰라요. 원래 이렇게 신인이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군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다 같이 잡힐 때 배움을 잘하면 되죠? 오, 뭐야. 카메라가 있었던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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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고 왔어요. 모니터 모니터. 여기 하고 왔어요. 여기 하고 왔습니다. 오, 세상에. 파래 여기. 어, 일로 와. 너 왜 우리 리허설 하고 있네. 왜 우리 귀찮아. 오늘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사이 포켓마트 왜 그래? 기분이 왜 안 좋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 아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코에 뾰루지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화장을 지우는데 그게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이거 붙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만 이해해주세요. 귀여워니까 그랬어. 넌 뭘 해도 귀여워.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꽃가루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노래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가 텐션 낮추고 있는 있는 이따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제 모든 텐션 다 쏟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를 봅시다. 사랑합니다. 뭐예요 또? 진짜 뭐예요 또? 또 뭐하는 거야 또? 아 좀 멋있는 척 하고 있었어. 또 약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형 또? 텐션 얘기하고 있었어. 텐션 얘기하고 있었어. 텐션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죠. 내 분량 주머니에 뭐 있는 사람? 내 분량 아, 진덕이 형 중이었어요? 내 분량 없어. 분량도 없어. 분량도 없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100번 양보해 내가 100번 양보해 잠깐만 내 심장이 타고 있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강아지 You already know 저 혹시 한강 같이 가보셨려. 베이비 나는 안 떨려. 널 원한 남자들 친여래도. 첫 만남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데 어제 연습했어요 그래서 대명 편집사를 위해서 서로서로 질문해주고 하면서 자기 전에 연습해서 그 연습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요. 파이팅. 파이팅. 끝. 끝. 끝났습니다. 끝났다. 오늘도 우산이 완료. 예스.